우리 윤수하고 우리 또 혜윤이가 우리 식센스 3에. 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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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뭔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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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잠하게 굴러가라. 다시 돌려주세요. 잠잠하게 굴러가라. 이거 절대 편집하지 마. 우리 집에 잘 들어갔다. 우리 집에 잘 들어가. 아니, 진짜. 오해 없이 지금 봐.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. 간혹. 간혹 있을 수 있는 질서예요. 야! 확대하지 마. 잠깐만요. 요즘 제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. 요즘 제가. 저는 결혼을 했어요. 하자마자 나랑 상영 오빠 러브라인이 없어졌네? 오늘 뽀뽀해줘야 되겠다. 오늘 뽀뽀해줘야 되겠다. 간짜. 나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빠는 어때요? 이 안에서 커플은 없었으면 좋겠어. 오빠 커플이 있어야 돼. 커플 계속 이어지면 괜찮은데. 오빠 얼마나 팬들이 좋아하는 줄 알아요. 깨지면. 깨지면 너무 골치 아파. 근데 게스트는 괜찮죠? 미주가 만약에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 오빠 위원회들이 있어요. 있어요 있어요. 거기 좀 통과를 해야 돼요. 다 반대해 진짜. 하하 상협이 뭐 나하고 몇 명 있어요. 그래서 오빠 위원회를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진짜 괜찮다. 그러면 오빠 윤수 어때요? 윤수 우리는 괜찮은데 윤수가. 미주가 그걸 못 읽네. 오빠 그거 알아요? 얘 나한테 지금 말 못 걸고 있어요. 얘 나한테 지금 말 못 걸고 있어요. 너 그거 알아? 안 거는 거야. 안 거는 거지. 말도 안 돼. 못 거는 거잖아. 진짜 남자를 모르는 거 같아. 몰라 몰라. 너무 오래됐지 뭐야. 야 이게 너야?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우리 같이 나왔었어 라스에. 너 살 진짜 말랐었다 이때. 아니 나랑 라스에 나왔대요. 그래서 내가 언제 근데 이. 윤수. 야 윤수 바로 있었네요 옆에. 근데 내가 거기서 내 스타일 아니라고 말했대요. 아 진짜. 계속 옆에서 내 스타일 아니라고. 저도 아닌데. 저도 아닌데. 저 친구 괜찮은데. 종엽이도 열심히 하고 갔지만 역시 윤수가 잘하네.